달의 문왕의 업적을 알아봅니다 강과 친선, 강의 삼성북부 도입합니다 신라도를 계산합니다 천도를 단행합니다 중경, 상경, 동경 연호를 대응 보류기라 합니다 주차감을 설치합니다 나이프를 든 문어가 주차장을 지나갑니다 문왕 문어가 더위에 당이 떨어져 땀을 흘립니다 문어가 더위에 당이 떨어져 땀을 흘립니다 삼성육부를 사먹고 힘을 내려 합니다 당과 친선, 당의 삼성육부를 도입합니다 칼을 들고 외칩니다 길을, 길을 비켜라 신라도를 개설합니다 포크가 날아갑니다 천도를 단행합니다 천도를 단행합니다 중경, 상경, 동경 대흥 주차장을 보러 갑니다 연호를 대흥, 보력이라 칭합니다 연호를 대흥, 보력이라 칭합니다 주차장을 감독합니다 주차감 설치 주차감 설치 그리고 며칠을 감염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요 업적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라도를 계산합니다. 천도를 단행합니다. 중경, 상경, 동경. 연호를 대응 보력이라 합니다. 주차감을 설치합니다.